먼저 괜찮으세요. 넘어가면은 맹룡수님 곧백에. 아, 그렇죠. 대주님과 저렙히 꼬미 꽃향님. 아, 놀람을 오십시오. 오늘 대주일이 대주일에서 아주 학부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소대가리거든요.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이제 큰 길로 나가면 아주 저거 간대. 작은 길로만 댕겨요. 큰일 나. 아, 저리 넘는 거야. 넘지. 어휴. 저희가 조심해야 돼. 아, 지키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다 지켜야 돼. 상당 넘어. 이게 넘길에 하면 가족 간다 본데. 아. 또 넘네. 넘을 나면 잔물을 주는 거야? 아니, 여기 여기 두부 밑에 물 있잖아. 아, 아. 넘을 나면 돼. 여기 들어가지, 들어가지. 가지몬이 넣은. 그러면 이거를 한 말을 했대. 내가 없는데 내가 병원에 갔잖아. 그런데 저 강공사님하고 내가 저기 얼마를 먹고 하고 얼마를 벗고 하고 얼마를 벗고 하고 이렇게 바스틱을 쓰고 가야지 두부로 거기로 가뜯을 써놓고 아니, 근데 그거를 저 아유, 한 말을. 여기 한 말을 쓴다고? 아니, 그렇게 재주라니까 저 아줌마이가. 아, 능력이 있어? 어, 그래가지고 하나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 내가 병원에 갔다 올까. 저 소턴 저거 네. 저거 지금 살려면 한 180만 원 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좋은 거 여기 밑에 부침개 꽂아도 돼. 아, 180만 원 줘야 된다. 딱딱해, 소치. 그, 이거는 네. 이거 한 100만 원밖에 안 가고 100만 원 안 가지. 그럼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줘야 돼. 어머, 이래. 누나는 뭘. 하하하하. 내가 고물장사 출신이야. 아, 그래? 그럼. 저 소치 그래 비싸. 거의 200만 원 줘야 돼, 저거. 그래서 내가 줘야 돼. 무쇠를 두드려 만드는 거여? 노골 안 나게. 어. 아주. 그렇지, 그렇지. 저 소촌 지금 못 사. 못 사? 저는 없어, 옛날. 그거 할려면, 너무 올리고 이거 다 뭐 거의 다 하겠잖아, 어? 거진 들어갈 거 같네. 날 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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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내가 봐. 이 소치 잘 붙으면 더워. 어휴, 그. 양 말로 꺼내. 우린 이쪽 신선을 저쪽으로 하다가 뭐. 이쪽으로 보면 싱크대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런 거만 기약 내버리지. 여기도 부식이 꺼도 돼, 여기도. 그러니까, 야. 이거 부침개 꽂아도 돼.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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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휴, 빨리, 빨리. 어휴, 넘었다. 떠들다가. 우린 이거 보다 그래. 아휴. 아휴. 얘도 많이 안 넘었어. 많이 안 넘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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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거 보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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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서 보다. 아휴. 이거. 이거 시키려고. 내가. 내가. 먹지 말아. 어? 어? 감아서 봐. 아휴. 아휴. 이걸로. 이걸 대고 끓여내야 돼. 이게 말라붙어가지고 씻기가 나와. 그럼 내가 닦고기 집어가지고. 내가 닦고기 끓네. 이거 봐. 아니, 저거는 봐. 내가 닦고기 끓네. 아휴. 시골 두고도 이렇게. 어? 이거 닦고기 좀 봐. 안 넘네 또. 그렇게 딱 넘다고. 그지? 찬물을 부어가지고. 아휴. 이제는 살살 넣을까구만. 이제는 다득하겠네. 넣을까. 이따가 넘어오면 찬물 붓지 뭐. 아. 솔직히 그거 꽤 크네. 꽤 큰거야. 6마리 주겠대요. 콩 6마리. 콩을 이거 한 마리 한 대 뜨라니까. 저 아주머니가. 아니. 매주를 6마리 줄 수 있어. 아 몰라. 아이고. 맞지? 아휴. 아 그런지.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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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어봅시다. 아휴? 한 번 내겠다. 아휴. 아휴. 알았다. 아니. 많지 않네. 아니. 아니. 우리 아저씨 그거 이렇게 꺼내놔도 어 이제 그만 태워도 돼 네 그만 태워도 돼 태우니까 그거 나중에 물 갖다 끓으면 돼 어? 내가 물 퍼볼까요? 아니 물 퍼볼까요 우리 땅 3시간 됐나 왜? 아니 저거 우리 방송하는데 손수부터 하고 왔거든 그렇게 홀딱 넘네 그지? 그럼 그지면 뭐 저기 저 자연이네 넘어가지고 두고락 못 먹었어 두고하고 얘기하다가 다 넘어 보냈어 야 저기 아주 생명이네 지키고 있는 게 끓을 적에 또 한 가지 배웠네 이거 너무 다 넘으면 아저씨 진짜 하나도 없이 넘어 보냈어 다 넘어요? 네 아직 밑에는 없어서 다 넘는데 여파볼 것 같아 여파볼 것 같아 여파볼 것 같아 하던 하던 거기 써내고 달아다니 아휴 그럼 자기는 뭘 할 줄 모르는 거 뭘까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목사님이 주셨어 왜걸요? 하사 목사님이 이야 자기는 양솥을 사다 벌고 네 주대 그게 그게 진정한 마음이지 뭐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자 언니가 네 녹을 녹 안 나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먹는 거지 하자가 누나보다 우애나? 우애 한 서너 살 더 잡고 하자가 네 어깨 먼저 목사 부인은 더 먹었지 더 잡았었지 목사님이 우리 아저씨보다 한 살 더 잡고 아 한 살 더 그래도 건강하시잖아 아 살을 몰고 살신 내신 데도 소를 다니시니까 이야 어 깨끗한 물 받을까 깨끗한 물 받을까 깨끗한 물을 해요 어 깨끗한 물 좀 할까 참 여기서 와서 시집을 왔어 하자가 우리 사촌 형수 아잉여 그래 어 박하자가 종소희 누나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부천 부천가 살아요 부천 살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소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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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그래서 만끄 소촌 일이 없어 어디 간다 하면 관곤사님을 부르려고 했어 이 집도 허리 수술을 해서 안 되잖아 이건 바닥에 엎드리 못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매울땅이 있으면은 같이 하면 되는데 없어 매울땅은 이제 장갑 쥐고 저거 속장갑 쥐고